지난달 31일 태안의 한 저수지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타살로 의심될 만한 외상이 발견됐다는 소견이 나왔으며, 특히 숨진 여성의 남편이 피해자 실종 신고가 있었던 지난달 25일을 전후해 해외에 나간 뒤 연락이 끊긴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선 남편의 행방을 쫓는데 주력하는 남편, 피해자의 주변 인물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